나이도 같고 겪었던 상황, 겪고 있는 상황들이 비슷해서 서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 것들 때에는 첫 촬영 때부터 되게 편하게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워낙 배러심이 깊어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편하게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그렇네요. 하지만 장배석씨는 문드렁씨의 매력을 한 가지만 딱 뽑아보자는가요? 굉장히 손실듯하고요. 꼬입이 없고 또 그 상태로 되게 좋았던 것은 이렇게 나이도 때문에 좀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여배우들이 좀 어려워 어려울 수도 있는 남자들 입장에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여배우라는 모습보다는 참 되게 오래 봤던 친구같은 친근함이 있어서 저희 매일 작품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로 이제 모니터를 계속 해줘요 제안도 계속 보내고 통화하면서 오늘 일하시기 좋았던 것 같고 뭐 내일도 열심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.